안녕하십니까? 코리안 토르입니다. 한국인 타자 최초로 월드시리즈 무대에 진출한 최지만 선수가 2차전 4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이득점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최지만 선수는 어제 1차전에서 7회 대타로 타석에 들어섰지만 상대의 투수 교체에 맞춰 곧바로 대타 교체 아웃되며 경기에 1타석도 나서지 못해 아쉬움을 삼켰고 팀도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차전에서 4번 타자로 선발 출전뿐만 아니라 이득점으로 팀의 승리까지 일조하며 어제의 패배를 서륙했고 시리즈의 균형을 1대1로 맞췄습니다. 한편 메이저리그와 템퍼베이의 공식 개정에서도 최지만 선수의 한국인 최초 월드시리즈 출전과 안타를 축하하는 글을 올렸고 이에 수많은 미국 팬들은 메이저 인싸 최지만 선수에게 축하를 보냈습니다. 김치를 가져와 해시태그 건강한 삶 더 맵게 해주세요. 그러면 배가 아파서 내일 지옥을 맛보겠지만 정말 멋져. 내 친구들도 다 최지만 좋아해. 존경합니다. 최지만을 싫어하는 건 불가능해. 최지만은 멋지지만 다저스가 5차전에서 끝낼 거야. 한국인들은 정말 잘해. 최지만이 아니라 같지만이야. 모두가 최지만을 사랑해. 어떻게 이 친구를 싫어할 수가 있어. 기념구를 챙겼어야 됐어. 여태까지 월드시리즈에서 안타를 친 한국 선수가 한 명도 없었다니. 미쳤네. 갑자기 이분은 최근에 큰 화제가 됐던 블랙 라이프스 매러를 인용했습니다. 한국인의 삶은 중요하다. 불고기 뷔페로 가자. 최지만은 왠지 정말 재밌는 친구일 것 같아. 나랑 내 친구들은 다 최지만을 사랑해. 이분은 손흥민 선수의 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스펠링은 틀렸네요. 최흥민. 템퍼베이가 월드시리즈 우승하면 최지만 유니폼 살 거야. 최지만은 행복한 게 느껴져. 축하해. 우린 돈을 많이 써서라도 최지만을 잡아야 돼. 최지만은 전설이야. 트라웃도 한 발 물러설 거야.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 최지만 정말 잘했어. 최지만은 정말 사랑스러워. 사실 최지만 선수가 류현진 선수나 박찬호 선수처럼 전설적으로 뛰어난 성적을 내는 선수는 아니지만 유쾌한 성격으로 춤을 추는 등 재밌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동료들과의 케미도 좋기 때문에 미국 팬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최지만 선수의 경기는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아마 팬서비스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지만 선수의 댓글에 미국 팬들이 트라우시나 베이브로스 같은 정말 전설적인 선수들을 최지만에 빗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최지만 선수는 미국 팬들의 마음에 정말 특별한 선수로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다조스에 남았더라면 월드시리즈에서 한국인 투타 대결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최지만 선수 남은 월드시리즈 경기에서 부상 없이 좋은 활약 보여주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